한 번 검사를 해보고 여기로 검사해 아 기름..으으 냄새.. 아 기름 봐 이거 봐 이거 호박념기름이네 이거 봐 와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호박녀끼를 봐봐야겠네 저건 똥배관인데? 구두상 이게 하수돈 하수돈인거같아 어? 뭔데 안들어가? 뭐야 이거? 얘도 일단 뚫고 봐야겠다 뚫고 안들어가 안들어가 어떻게 몇시개로 안들어가네? 어우 안들어가 안들어가 여기랑 안들어가 이거 막힌거 없어 이거 막힌게 없어 이거는 막힌게 없어 이거는 막힌게 없어 막힌게 없고 지금 저쪽에서 내시경은 봤는데 저쪽 배관은 일단 저게 자축에 있는 배관은 나가는거에 기름이 있어요 일단 일단 나가는거에 막혀있고 저쪽 큰 배관 있잖아요 거꾸로 넣었을때는 막힌게 없어요 저 화장실에서 먼저 관로를 볼께요 근데 저기가 역류한다는거는 메인이 막힌거거든요 화장실이 역류한다는거는 다 조인된 다음에 마지막에 나가는데가 막혀가지고 역류를 하는거잖아요 일단 저쪽에서 한번 4시간 넣어볼께요 지금 아침이니까 물을 쓰니까 뭐야 뭐야 잠시만 잠시만 다시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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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막힌거거든 여기 기름 저기 내가 아까 오자마자 찍은데서가 울림님이랑 같이 만나는데 야 나가봐 나가다 갈려찍을게 옆에 뭐가 또 하나 있나봐 잠깐만 잠시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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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관이 또 하나 있나봐 여기 관이 또 하나 있나봐 어 여기 여기 뭐가.. 이거랑 합해진 데서 결국엔 이게 막힌 것 같아 잠깐만 이걸 먼저 뚫어보고 자전거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안에 있어요? 잠깐만요 자전거 제가 빼드릴게요 어떤 자전거에요? 잠깐만 어르신 어떤거에요? 제가 빼드릴게요 이거 이거? 이거요? 제가 빼드릴게요 이것도 한번 쏴봐야겠다 물이 어디로 나오는지 한번 쏴봐야겠어 물이 어디로 나오는지 한번 쏴봐야겠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오줌 오줌 고마워 좋아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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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관이 어떻게 엮였는지 보자. 쟤도 저기서 안들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물장구. 물장구. 왜 필요해. 길이는 너무 많이 붙어. 물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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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너무 많아서 기름 다 빼내야 돼 기름이 옆에 벽에 다 붙어있는 거야 sci-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Wow! W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Wow! Wow!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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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야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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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물 줄으라고 전국과은 을 거두고 엠조로 되었는 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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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잖아요. 기울기 안 좋네. 됐어. 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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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